안녕하세요 편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10월 견적표를 들고 왔어요. 원래 월 말에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유는 있어요. 3500X랑 1660 슈퍼를 기다리다가요. 그게 다다음주쯤에나 출시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AMD 관계자한테.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없으면 아쉽잖아요. 제가 예상가격을 대충 짐작하고 표를 만들어뒀으니까 나중에 출시되면 이거 기준으로 짜시면 될 겁니다. 성능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잡설은 여기서 줄이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본론에 한번 들어가보죠. 내용이 정말 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기 불편하시면 필요한 거 제가 밑에 타임라인을 만들어둘 테니까 내가 필요한 거일 때 꼭꼭 눌러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40만원대 AMD 견적부터입니다. 이 3, 40만원대 AMD 견적은 사무용, 영상 감상용이라 제가 적어뒀지만 간단한 게임은 돌아갑니다. 카트라이더, 리니지, 롤, 아니면 피파? 이 정도는 돌아갈 겁니다. CPU같은 경우에는 2200G를 썼어요. 이게 2만원이 올라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장글픽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9100F같은 건 내장글픽이 없잖아요. 그리고 펜티온 라인 버전이 7, 8만원인데 내장글픽이 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2200G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나는 진짜 간단한 게임을 전혀 안하고 사무용으로 사용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200G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코드코어에서 듀얼콜로 변경은 되지만 그래도 제품 자체가 듀얼코어 4스레드이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진 않아요.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5만원더 싸요. 괜찮죠? 그리고 AMD 제품이니까 메인보드도 AMD 쪽에 맞춰서 ASUS EXA320M을 추천드립니다. 이놈같은 경우에는 사실 3500X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고요. 3600X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피부어가 조금 덜 터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램슬롯 4개, 박렬판 AS 괜찮지. 근데 만원이라도 혹은 2만원이라도 아끼실 거면 MSI A320M-A 프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정도 저렴하지만 뭐 박렬판도 없고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2200G나 200G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력포트가 둘 다 DVI 플러스 HDMI니까 RGB 쓰시는 분들은 다른 출력포트를 지원하는 보드로 변경하셔야 될 겁니다. 보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기가 2개를 넣었어요. 듀얼 채널을 꼭 해야 돼요. 이유가 있는데요. 듀얼 채널을 하면 시스템 전체에 특히 CPU 연산 능력이 한 3% 정도는 올라갑니다. 한 개만 꽂았을 때보다. 8기가 하나 꽂았을 때보다 4기가 두 개 꽂았을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장 그래픽은 10%에서 15%까지 올라가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건 내장 그래픽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4기가 두 개로 꼭 넘어가세요. 8기가 하나가 좀 더 저렴한 건 맞아요? 얼마예요? 3만 4천 정도잖아요. 4천, 5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자기가 두 개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배가 내장 그래픽이에요. 내장 그래픽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요새 내장 그래픽은 너무 좋아서 이 정도면 사실 랩오버 조금만 해도 750, GTS 750 아시죠? 그 정도를 따라잡아요. 간단히 게임 들어가는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SSD 같은 경우에는 MX500이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걸 추천하는 이유는 실리콘모션 컨트롤러가 생각으로 불량률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저 MX500을 한 50개 정도까지는 받아본 것 같은데 음... 불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우린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웬디 블루 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거는 100개 정도 받았을 때도 아직 불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좀 더 빠른 속도,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AS는 다소 줄어들지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PN98에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속도가 3300 실제로 벤치에서 3500까지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가격이 거의 둘이 똑같아요. 근데 위에 거는 AS 기간이 5년으로 길고 밑에 100년 수입은 1년으로 짧습니다. 100년 수입도 3년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아... 그 3년 제품은 못 본 것 같긴 해요. 스티커에 아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가격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둘 중에 하나 양자태계를 하시면 될 거예요. 특히 이 A320 M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인이 CP에서 바로 내려오는 레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 M.2를 커버치기 때문에 M.2 속도 저하가 H310과 다르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PN98에 가셔도.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더 좋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쿨러마스터의 그... 스탠다드 제품 혹은... 뭐... 맥스 엘리트의 스탠다드 제품 얘네들이 효율은 더 좋다고 하던데요. 제품 품질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얘기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추천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파워들은 분명히 리뷰어에는 제품이 좋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썼을 때 분량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량률이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괜찮으면 그때 돼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 싫으신 분들은 FSP, Hyper-K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요새 마이크로니스나 이 Hyper-K도 브론즈급도 좀 싸게 내놓던데 마닉 클래쉬2 브론즈는 생산 공장이 조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곳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일단 브론즈급보다 그냥 스탠다드급 믿고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 7,800개 썼을 때 한 개밖에 못 봤어요. 분량을. 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H300 어? 저번하고 똑같네요? 아닙니다. 이거 사진이 조금 다를까요? H300 미니입니다. 물론 펜이 이게 작아지면서 같이 작아졌어요. 120mm 후면 펜이 원래 있었는데 H300 그냥 H300은 H300 미니는 80mm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쿨링이 떨어지는데 나쁜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일단 가격적으로 5,000원 가까이 저렴해졌고요. 그러다가 전면에 깔끔함은 똑같고 아주 미니멀해졌어요. 작아졌다는 거죠. 훨씬 귀여워요. 그리고 구조도 동일하고요. 조립하는 난이도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쿨링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2200G의 전력 소모량이 많아봤자 100W 이하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게임용도 쓰신다면 나중에 그래픽카드 추가해서 이거 쓰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디아나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 케이스 나랑 이쁩니다. 괜찮아요. 총 평가를 보자면 이 3, 40만짜리 AMD 같은 경우에는 저사양 게임 롤 리니지 및 사무용으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윈도우 7을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가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윈도우 7을 써야 하시는 분들은 인텔 펜티엄 플러스 H310 보드나 365 보드로 정식 드라이버를 지원 받으면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총 합계 금액은 34만원이 넘지 않고요. 저거는 샵다나와 기준이에요. 샵다나와가 뭔지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샵다나는 요겁니다. 여기서 찍어서 보면 그냥 다나와 최저가보다 조금 비싸던데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냥 다나와 최저가는 낚시 가격인 경우도 있지만 샵다나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구매 가능한 가격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보는 게 더 편해요. 여튼 공비는 포함이 안됐으니까 공비 조립비까지 포함하면 40만원은 조금 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0만원은 여기까지 하고 50만원대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뭐라고 적어뒀어요? 50만원대 인텔은 프레시드의 옵션 타협 게임이라고 적어놨어요. 쉽게 말해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임을 풀업으로 한다거나 프레시드에서 빵빵해 모든 게임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옵션 타협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하옵 혹은 하옵으로 해야 최신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어쨌든 즐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디입니까? 렉이 조금 생기더라도 배그도 돌아가고 뭐 음 어떤 게임들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오버워치는 잘 돌아갈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임들 꽤나 돌아가는 편이니까 예산이 너무 빡빡하신 분들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CPU와트에는 9100F를 넣었어요. 이 9100F가 2200G랑 만원밖에 차이가 안나고 내장 그래픽이 빠져있는 제품인데 실제 성능은 한 20% 더 좋아요. 클럭이 깡클럭이 높고 거기다가 클럭단 성능 자체도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얘는 전력소모가 적어요. 그냥 순수 코드코어이기 때문에 H310M 프로 VD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도 뭐 나는 상위대는 쓰겠다 하신 분들은 B360 AORUS-M이나 아니면 B360-M 박격포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이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메모리는 8GB 2개를 넣었어요. 16GB까지 꼭 필요한가요? 배그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GB, 6GB를 쓰죠. 그런거 쓰면서 인터넷 창 한두개 띄우고 디스코드 쓰고 이러면 분명히 랩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16GB로 넘어가세요. 다른 게임 하더라도 그래요. 요새 최신 게임들은 대부분 다 8GB 정도 쓰는 편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가성비죠. 여전히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60 3기기화와 동일한 성능 혹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근데 16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RX570은 가장 싼 제품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암호 제품이 16만 6천원이고요. 그리고 옆에 히스 얘가 AS은 더 좋거든요. 엑셀 비전이라서 히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원입니다. 9천원, 8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구매가가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차이 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가격을 더 주고 AS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정도 차이라서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9100F가 1660까지는 조금 부족하나만 어느 정도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돈 여유가 조금 더 되는데요 하신 분들은 10만원 더 주고 60만원대 견적으로 1660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MS500 살만한 제품은 적어뒀지만 SSD는 똑같아요. 아까 적어둔 것처럼 H310은 PN981을 꽂을 수가 없어요. 엔더터 슬롯이 아예 없거든요. 물론 H310 중에서 엔더터 슬롯을 인위적으로 만든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레인이 버전도 낮고 대역폭도 적어서 속도 제약이 걸립니다. 엔더터가 엔더터가 아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사세요. 웬디 블루 혹은 삼성전자 860 에보 후자는 너무 비싸요. 그냥 웬디 블루로 가신 게 가장 좋겠죠. 파워 같은 경우도 이 3,40만원이랑 동일한 거 써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RX5 출공 전기 많이 쓰지 않나요? 할 수가 있는데 워낙 9100F가 전기를 적겠으니까 사실 얘네 총 전력량은 300을 넘기기도 힘들어요. 200 얼마 이래 나올 거예요. 물론 뭐 그래픽카드가 가끔 위아래 팍팍 튈 때도 있는데 그래봤자 400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사셔도 좋습니다. 가끔씩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권장이 600인데 500으로 되나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그나마 발열을 좀 뿜어주기 때문에 3펜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에코 디아나 풀 아크릴을 골랐어요. 기본에 충실한 하단 파워에 그리고 전면 메시 상단 메시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대가 3만원에 안하잖아요. 당연히 품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조도 나쁘지 않고 기본 쿨러도 뭐 성능이 쏘쏘합니다. 거기다가 이쁩니다.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짜고 가시면 간단한 게임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이밍 PC가 될 것 같습니다. FHD 60 정도는 최업으로 하면 배그도 뽑아주거든요. 즐기는데 크게 불편함 없을 정도로 최업으로 하면 뽑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오보로 하면 분명히 연막 터지거나 교전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잔냉이 생깁니다. 그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 조금 더 모아서 윗급으로 넘어가세요. 50만원 여기까지 설명하고 60, 70만원으로 가도록 하죠. 이 60, 70만원대 AMD FHD 타입 게임이 똑같이 옵션 타입을 하긴 하는데 옛쯤 되면 중업으로는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CPU가 2600이라서 최소 프레임 유지율은 조금 올라가는데 최대 프레임은 9100F랑 비교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작업용도로 쓰거나 아니 모바일 게임 다중을 실행할 때는 얘가 훨씬 좋습니다. 스페셜 팩이 쿨러가 좋은 게 들어가 있지만 2만원은 더 비싸니까 꼭 정품으로 그냥 사세요. 제가 표기는 안 했는데 일반 정품으로 사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 정도는 어차피 얘는 PBO도 안 되거든요. X버전이 아니라서 젠하고 젠 플러스는 X버전 아니면 PBO가 안 돼요. A320 M 쓰면 충분해요.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이고요. 좀 더 좋은 보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B4하고 M4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똑같이 8GB 2개면 웬만한 게임 다 들어간다 그랬죠. 총 16GB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도 가성비를 생각하면 RS579 많은 게 없죠. 여기서는 ISQ를 넣어놨습니다. AS가 좋은 X버전 제품 이걸 넣었고요. 돈이 조금 더 유효가 되신다. 70만 원대로 사고 싶다. 그러면 EMTEC 1660 쓰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SSD도 똑같습니다. AMD는 뭐라고 그랬죠? CPU에서 바로 내려오는 M.2 라인이 있기 때문에 M.2 쓰셔도 속도 제약이 없습니다. A320에 써다요. 그래서 PM98을 쓰거나 아니면 웬디 블루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전력선무가 급격히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2600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500으로 커버가 되고요.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600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동 오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2600 B450 받고 그런 분들은 600으로 쓰세요. 파워에 대해 더 설명은 안 하고 케이스에 대해 맞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닉스 사하라 케이스입니다. 다소 못생겼고 조립이 살짝 불편합니다. 선정리 홀이 위치가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 옆판 공간이 좁좁긴 해요. 다만 강판도 얇고 단점이 워낙 많아서 추천 안 하려고 했다고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 펜이 5개입니다. 커요. 싸구리 펜이라도 5개 바뀌면 얘기가 달라져요. 충분한 쿨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오로지 쿨링만 클릭만 본다면 이 마이크로닉스 사하라 제품 쓰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 모든 최신 게임을 60프레임 FHD 상태에서는 중업 중하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배그는 코어 6개밖에 안 쓰니까 제껴두고요. 몬헌이나 디비전 이런 애들은 확실하게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9100보다 프레임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렘오버만 조금 해주시면요. 다중 스레드 지원이 되니까요. 배그에서는 9100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세요. 그래서 웬만한 게임은 다 즐길 수 있다. CPU가 확실히 좀 더 나아졌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SSD 용량 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용량이 높은 게임들이잖아요. 500기가 쓰시면 좋고요. 만약에 1660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거 달아쓰시면 70만원대로 변경이 됩니다. RX 5층을 쓰면 60만원대로 쉽게 말하면 내가 코어를 몇개 안쓰는 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RPG 게임들 있죠. 어떤게 있죠? 아이온 이런거 혹은 와우 이런거 하시는 분들은 전작하면 괜찮고요. 최근 스팀게임 위주 멀티콜 제대로 지원하는 게임 위주로 한다면 후자로 가면 좋은거에요. 거기다 자극까지 같이 경험하신다면 이해하셨죠? 그렇게 나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0-70만원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80-90만원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80-90만원대 인텔 AMD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텔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인텔은 여기서부터는 CPU를 변경했습니다. 9400F로 변경했죠. 9500F하고 9400F의 가격이 만얼마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5% 성능이라도 더 올리실 거면 부스터 컬러 0.2 차이나요. 그럼 9500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6호 6세드의 뛰어난 가성비 게이밍 CPU였는데 찔끈찔끈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저게 쌀 때는 15만원, 16만원 했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F버정 25달러 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20만원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추천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긴 해요. 이놈이 3500X가 나오면 3500X가 20만원 이하로 나오면 이놈은 더 이상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20만원 넘게 나오면 여전히 팔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기에 따라서 한번 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B360을 넣긴 했는데 사실 H360M 프로 VD 플러스로도 커버가 돼요. 여러분이 예산에 따라서 그냥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겁니다. 3만원 차이의 값어치가 있나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생각의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하게 보면 없고 그래도 상위 램과 마음에 위안 좀 더 좋은 쿨링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오래 쓰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위급 넘어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 B360M 어로스 프로도 괜찮습니다. 램은 여전히 똑같이 16기가 8기가 2기로 쓰고요. 그래픽 카드는 여기서부터는 1660을 넣었어요. 1660 RX 570하고 성능 차이가 심한가요? 혹은 RX 590은 어떤가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570, 580, 590은 10%씩 차이가 납니다. 그 590보다 조금 더 약 10% 가까이 성능이 좋은 게 1660이에요. 그럼 얼마 차이 나나요? 대략 30% 가까이 차이가 나겠죠. 570하고는 차이가 제법 벌어져요. 돈 10만원 투자할 만큼 가성비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얘는 전력도 적게 소모하고 조용한데다가 성능도 확실히 RX 570보다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570 쓰다가 어설프게 580, 590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1660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견점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570 쓰던지 아니면 그냥 1660 넘어가세요. 웬디 똑같은 SSD죠. 아까 설명 다 했죠. 혹여나 H310을 쓴다면 PM981 쪽 보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삼성 거 꼭 쓰시겠다면 삼성 860 해보고 보시면 돼요. 근데 B360이나 아니면 A360 이런 거 쓰신다. A360 아니죠. 말 잘했어요. B360 쓰신다. 그러면 PM982 써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로 커버가 되는 거 아는데 이제 8, 90만원 되니까 8,000원, 9,000원 포함하고 600W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워는 쓰면 쓸수록 출련량이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 더 안정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약간 여유 있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8,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자 그리고 케이스는 아수라 플라클릭 블랙을 넣었어요. 이거 좀 나온 지 오래된 구형 안 해요. 요새 RGB도 지원 안 하고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조립을 해보면 아수라 케이스가 3만원 때 케이스 치고는 마감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다가 전면 뭐죠? CD롬 지원하는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어요. CD롬도 지원하죠. 그러다 펜컨이 달려있어요. 이 펜컨이 꽤나 큽니다. 저서원 모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시끄러운 뭐 영화 볼 때 이러면 시끄럽게 돌 필요가 없잖아요. 펜컨. 그러면 저서원 모드로 두고 저 1660이 제로 펜컨이 켜진다면 진짜 조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라 한번 추천해보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사라나 사라나 디아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어느 쪽 가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H300만 가면 돼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도 나왔는데 9400F는 발열량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기본 쿨러로 또 슬로틀링이 걸리거나 성능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소음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겜 맥스 400 정도만 가도 충분히 조용해지니까 그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00이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기본 쿨러기 더 높고 IPC가 높기 때문에 게임이 훨씬 더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앞에 것보다는 이놈이 확실히 게임이 매끄럽게 돌아간다고요. 물론 작업에서는 전자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RX 570을 내릴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9400에 RX 570 쓸 바에 차라리 9100에 166권 쓰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400F는 1660이나 1660Ti 같은 거랑 조합에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쓰시면 1660일 경우에는 81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부품 가격 기준으로 1660Ti로 변경했을 때는 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FHD 게임을 상업 정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60프레임이면 그리고 중업이나 중상업에서는 120프레임 정도까지 뽑아주니까 이 정도면 진짜 어지간 FHD 환경에서는 게임이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좀 하시고 싶다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은 최소한 이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8, 90만 원 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AMD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AMD 제가 말씀드렸죠. AMD 3500X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2주 뒤쯤에 나옵니다. 근데 9400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그 다음 가장 큰 장점 뭔지 알아요? 제일 싼 보드에서도 램 오버클럭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PBO도 먹혀요. 그 얘기는 뭐다? 노멀하게 비교했을 때나 비슷하다는 거지 3500을 약간만 튜닝을 하더라도 9400 정도는 악사를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CPU 같은 경우에는 2060 슈퍼까지도 별 이상 없이 지원을 할 겁니다. 2070 슈퍼는 제가 실험하는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따로 실험해보고 테스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나올 가격은 3600보다는 싸게 나올텐데 초기가는 안정화가 안될까 이상돼서 20만원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20만원 이하로 나오길 제발 한번 빌어봅니다. AMD 관계자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꼭 20만원 이하로 내주세요. 20만원 이하로 내줘도 안 사고 그냥 3600 쓰신 분 좀 있을까요? 이 3600은 6코어 6스레드 그리고 32메가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400F 대비 얘는 9메가 캐시거든요. 캐시빨로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이밍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작업에서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다가 3600에서 SMT를 껐는 게 3500X거든요. SMT에 관해서는 제 영상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게이밍에서 오히려 3600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순수 6코어 6스레드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앞으로 게이밍 PC의 가성비는 이쪽으로 밀릴 것 같아요. 9400을 쓰기보다 3500X로 많이 몰리겠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전력 소모량이 3600보다 확실히 적어요. 3500X가. 그래서 A3이고 M을 쓰더라도 전워보 발열이 그리 심하지 않고요. 클럽 유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각자국 나는 추가 오버를 하거나 램오버를 더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B450M 프로 4를 쓰시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쓰시겠다 하신 분들은 아수스토프 B450M 프로 정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차이는 조금 있으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램 용량은 여전히 8개하고 8개 2개 대부분 게임이 16기가 안으로 끝나요. 일부 게임만 넘어가는데 그 게임들 인기가 없어서 여러분이 안 할 테니까 무시하셔도 좋을 겁니다. 엠텍 HV 지포스 1660를 넣었어요. 1660보다 더 위의 것 다 커버된다고 말씀드렸죠. 2060 써도 되고 2060 슈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060도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이노 3D 걸 넣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싸요. 쿨링 솔직히 막 좋다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다만 히트 파이프는 넉넉하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GPU 온도 자체는 낮게 나옵니다. 펜이 작아서 좀 빨리 돌아다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AS도 잘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역시 돈 좀 더 주시고 펠렛 게이밍 프로나 아니면 EMT 스톰엑스 듀얼 V2 버전 말고 일반 버전으로 가신 것도 괜찮겠죠.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500GB로 바꿨어요. 이제 1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3만원 4만원 아껴서 250GB에 게임 맥 계속 막 지우면서 쓰기보다 500GB 넣고 게임 한 4, 5개 편안하게 깔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넣어뒀고요. 이제는 뭐 H3101 추천 목록이 없으니까 A 그 A320 아니면 B450이잖아요. 인테리아 아니고 AMD니까 얘는 그냥 PM98에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PM98이 512GB 8만원밖에 안 해요. 싸죠? 속도 3300짜리가 3400인가? 거기에 파워는 600W 옆이랑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점 없어요. 왜 이거 추천인지 아시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가의 케이스를 골랐어요. S700 에스프레스 케이스인데 여러분 직접 조립할 때 조립 난이도 꽤 낮은 편입니다. 안에 펜허브 같은 게 없으면 꽂을 때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IDE라고 하기도 하고 몰덱스 핀으로 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6개의 펜을 그냥 파워에 다 꽂을 수가 있어요. 겹쳐 꽂고 꽂고 꽂고자 사요. 그래서 조립하기도 편하고 기본 쿨러 6개 거기에다가 전면이 구멍이 꽤나 크게 뚫려있기 때문에 바람도 흡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에도 꽤나 이뻐요. 가격이 비싼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봅니다. 이 케이스 쓰시고 거기에다가 나는 이제 확실하게 좀 조용하게 쓰고 수동 오브도 하겠다 PBO도 켜겠다 이러신 분들은 잘만 CNPS 9X 쓰시면 될까요? 이 놈이 끝머리에 나사 조이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클립 방식인데 불구하고 배송 시 파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한 50개 정도 팔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쿨러 넣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게임이 돌아가냐 말씀드리자면 일단 웬만한 FHD 환경에서는 옵션 약간만 타임해도 전부 다 100프레임 정도 뿜어져요. 산타로 같은 이상한 게임들 빼고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사양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잘 돌아가니까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해요. 3500X 가격만 싸게 나오면 진짜 강추할 만한 제품일 것 같아요. 다만 20만원 넘게 나온다면 그냥 9400F 가세요. 합계 금액은 859,000원으로 80만원대 그리고 2060으로 변경시 98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0만원대 정도 됩니다. 좀 더 좋은 2060을 쓴다면 한 뭐 104만원 3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80만원대 게이밍 100만원대 게이밍 AMD 앞으로 나올 3500X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는 100만원대 110만원대 한번 보죠. 100만원대 110만원대 인텔부터 보시자면 9400F가 2060에서도 약간 성능저하는 있지만 크게 안 떨어져요. 한 3%에서 5% 떨어지고요. 똑같이 2060 슈퍼에서도 약간 성능저하가 있습니다. 5% 6%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직 쓸만한 거 아니에요?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60S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FHD144 웬만한 게임 상호흡으로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못해도 한 100프레임의 상호흡으로 즐길 수 있어요. FHD144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주면 꽤나 좋겠죠. CPU는 9400F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메인보드도 박격포 가든지 아니면 어로스 M 가라고 했죠. 이것도 생략하고요. 램 용량은 동일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아까 봤던 제가 저렴한 맛을 쓴다는 2060 이노3D 걸 꽂아놨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든다. 나는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브랜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펠리 게이밍 프로를 가시거나 아니면 스톰엑스 듀얼 V2 버전 말고 V2 버전은 단가 절감형이에요. 전원부 너프했고 히트파이프 너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스톰엑스 듀얼 OC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110만원대 같다 그러신 분들은 60S 53만원짜리 2060 슈퍼 EX 갤럭시 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SSD도 똑같이 500기가 앞에 거랑 동일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2 600 충분히 2060 슈퍼 까지 쓸 수가 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L530을 얻었지만 물론 이 L530도 꽤나 장점이 있는 케이스에요. 나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CD롬 두개 가지고 있어서 CD 써야 된다면 괜찮고요. 문펜 처음에 나오던 기본 문펜 말고 문펜2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못 쓸 정도 기본 펜이 성능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펜이 기본적으로 5개가 장착이 되어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펜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저소음 모드로 돌리거나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꽤나 쓸만한 제품이라서 특히 나감이 좋아요. 한번 추천해보고요. 마음에 안드신 분들은 여기 있는 케이스 중에 아무거나 가셔도 될 거예요. 아수라 에스프레스 뭐 MBO512 아니면 850M 타이탄을 가든 아니면 좀 이쁜 레베크라 가든 어느 거 가든 상관없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디쿨 그 겜맥스 400을 쓰거나 아니면 RC300이라고 17,000원 8,000원밖에 저렴한 쿨러였어요. 겟 써도 확실히 소음이 줄어드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게임에서 상옵 최상옵 FHD 환경에서 100 160까지 나옵니다. QHD는 2060 슈퍼 가면 그래도 옵션 타협에서 60프레임 정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1260 Ti나 2060으로 QHD 쓰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 게임에서 합계 금액은 2060을 갔을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되고요. 2060 슈퍼 갔을 때는 11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20만원대 AMD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CPU 아까랑 똑같이 3500X를 넣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여기서부터는 돈 아끼지 말고 제가 B450을 넣어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좀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와 발맞추기 위해서 얘는 렘오버랑 PBO를 무조건 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B450 M Pro 4를 넣었고요. 어로스 엘리트는 왜 꾸준가 왜 신성전을 추천 안하는가 보고 싶으시면 제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격포는 왜 뺐는가 한때 열심히 추천하지 않았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450 M Pro 4 블루스쿠린 증상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고요. ABBA 바이오스 업데이트하시면 렘오버도 크게 문제가 없고 블루스쿠린 생기던 증상도 다 해결이 됩니다. 안정성을 그래도 나는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터프 B450 M Pro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렘용렘 동일하고 그래픽 카드는 처음부터 슈퍼로 박아놨죠. 2060 슈퍼 EX 화이트가 EX 블랙보다 몇 천원 싸더라고요. 화이트를 골라놨고요. 이거 화이트 세팅 이미 그래픽 카드를 고르는 바람에 나머지도 다 화이트 세팅 하려고 파워도 한번 골드급 7억원 화이트 파워로 넣어봤습니다. 다만 이거 무조건 이걸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넣어놨냐면 화이트 깔맞춤한다고 넣은 거니까 화이트 세팅 한번 해보고 싶은 분만 이 안텍 파워를 생각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마이크로닉스 클래시투 600이나 700 정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케이스도 화이트 깔맞춤을 할 거라서 제가 레베카 강화유리 스펙트럼 헤일로 화이트를 넣어놨고요. 얘가 위에 버튼으로 LD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이쁩니다. 마감은 가격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느낌인데 어쨌든 케이스가 정말 이쁘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쿨링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따지자면 중상급 여기다가 CPU 쿨러도 추가를 해주세요. 3500X 아까 뭐라 그랬어요? PBO 킬 거다 레모보다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CNPS 9X 옵티마 정도 넣어주시고요. 저놈도 때마침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총 확대 금액이 122만원 2060 슈퍼를 썼을 때 2060으로 약간 다운시켜서 나는 110만원대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만 살짝 바꾸시면 됩니다. QHD 60 중옥 상업 정도로 원활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FHD 144 프로보로 즐길 수가 있지만 QHD 144로 게임을 즐기기에는 옵션을 타협해도 약간의 무리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140만원대 AMD 여러분이 자꾸 140만원대 150만원대는 왜 없나요? 하셔서 넣어놨습니다. 140만원대 AMD는 이 3600이 워낙 걸출한 제품이었잖아요. 얘 뭐다? PBO 키고 램오버 하면 어디까지 커버된다? 2070 슈퍼 2080 슈퍼 까지도 커버가 되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벤치도 올려뒀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좋겠죠. 6호 12 스레드로 사실 8700K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사의 8700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고 해외에서도 가성비 CPU 게이밍 CPU로 1위 차지한 제품이죠. 여기에 터프 B40M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종종 제가 품절이 되긴 하는데 매주 매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만 기다리시면 사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조금 더 좋은 보드 쓰고 싶으신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넘어가지 말고 X570P 정도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확장성이 좋은 상급 보드 그리고 차후 3900X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X 차이는 좀 나요. 이거 한 23만원 줘야 되거든요. 메모리는 똑같이 8기가 2개 그리고 그래픽 컨던은 뭐다? 아까 제가 2070 슈퍼랑 2080 슈퍼까지 커버된다고 그랬죠? 2070 슈퍼 JS 제품 넣었습니다. 어? 이 엔터의 제품이 좀 더 낫지 않나요? 브랜드를 봐서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품 제세는 뭐 슈젯 제품이나 아니면 요 아 슈젯이 아니지 터보제 터보제 제품이랑 요 JS 제품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 JS 제품이 2만원 더 싸요. 물론 요번에 스티컴에서 이 그래픽 카드 AS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이 생기긴 했는데 그거는 물건이 부족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형상이라 보고요. 커버 쳐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2만원 더 주고 AS를 선택하느냐 나는 2만원이라도 싸게 사느냐 그리고 진짜 저렴하게 사실 거면 2070 슈퍼 중에서는 이 갤럭시 EX 제품이 전원부는 좀 부실할지언정 쿨링이 잘 돼서 약간의 소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싼 것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AS도 괜찮고요. 2070 슈퍼랑 짝지었으면 딱이고요. 3600 네모 오브 하시고 그리고 970 에버로 쓰세요. 이 970 에버 플러스 아니에요. 에버에요. 970 에버 플러스는 14만원 중반대에 포진해 있는데 이 970 에버는 11만원 혹은 10만원 후반대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아 10만 후배대 아니죠. 10만 몇천원 후반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라 혹은 PM981로 가셔도 괜찮고요. 가성비가 파워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그래픽카드에 있는 만큼 거의 2080 전력소모랑 차이가 없어요. 700W 마이크로니스 크래스 2를 넣을 거예요. 여러분이 델타꺼 650원 써도 괜찮은데 저거 사실 때는 꼭 CPU 연장 케이블 달라고 하세요. 그거 말고 돈 조금 투자하셔서 사실 안텍 골드급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EAG 750 골드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MB512를 골라놨는데 이 앞에 다른 케이스 어떤 걸 가든 상관없습니다. 5만원만 넣는 그러니까 S700 이상만 가면 이 사이에 있는 케이스 어떤 걸 가든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가시고요. 다만 쿨러는 공렘쿨러를 쓰셔야 돼요. 일부 수렘쿨러는 분명히 간섭이 있거든요. 케이스를 바꿀 때는 똑같은 CNPS9X 쿨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고사양 게임 FHD 프로 144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QHD 60 상호부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QHD 144는 어느 정도 타입에도 무리고요. 좀 높게 봐주면 QHD 100 정도까지 나와요. 중업 정도로. 그래서 확실하게 전자보다는 조금 더 게임 즐기기에 원활한 제품입니다. 140만원 투자할 까부치가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2060 슈퍼 가는 것도 괜찮지만 2070 슈퍼 돈은 10만원 더 주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 170만원대 AMD입니다. 얘는 앞에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CPU가 변경이 되었죠. CPU가 3,600에서 3,700X로 바뀌었는데 뭘 때문에 바꿨나요? 이 용도는 분명히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하시는 분을 위해서 골랐습니다. 다중작업할 때 코어가 늘어난 만큼 이득이 크고요. 거기에다가 원컴 방송할 때 그럴 땐 3,600으로 하면 약간 버거운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700X로 변경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여전히 B450 터프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좋고요. 나는 이제 GPU 그래픽카드 두 개 꽂아서 밑에 걸로 방송을 할 거다. 방송인코딩을 두 번째 그래픽카드로 할 거다. 이게 진짜 원컴 마우스에서 최고거든요. 그 경우에는 X570 P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8기가 두 개고요. 방송을 하신다면 16기가 두 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똑같습니다. 2070 JS를 넣었어요. 설명은 더 안 할게요. 앞이랑 똑같으니까요. 970 에보 에보 플러스하네요. 에보고요. 파워는 그래픽카드 두 개 꽂는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750 안텍 EAG 골드를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1660 하나 추가로 달아서 여러분이 방송하면서 게임을 해도 부담이 없는 그래픽카드예요. 혹은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투 700이나 800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트레저 8 상단 순행 장착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작업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L240 V2 상단에 수냄쿨러 장착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게임밖에 안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만 CNPS 10X나 9X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요. 튜닝 메모리 달게 되면 간섭이 있으니까 꼭 삼성 메모를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튜닝 메모리 쓰시고 이렇게 짜고 싶으신 분들 L240으로 그럼 옆에 케이스로 넘어가세요. S830으로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170만원대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80만원대 인텔 얘는 왜 중간에 140만원대 인텔은 없나요? 이해하실 수가 있대 인텔은 8700이 뭐예요? 3600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적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없습니다. 9400 쓰다가 혹은 9500F 쓰다가 바로 뭘로 넘어갑니까? 9600이나 8700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걔네 그냥 3600하고 쎄쎄쎄하는 애들이에요.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는 애들. 바로 9700으로 넘어가세요. 이 9700F 같은 경우에는 9700K나 9700KF보다 부스터 클럭이 올코 부스터 클럭만 0.2가 떨어진 제품이라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근데 이 CPU에 B369 쓰신 분들 많던데 B369 보드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이 CPU를 커버를 못합니다. 올코어 클럭이 덜 터져요. 0.1 심할 땐 0.5 이렇게 덜 터집니다. 그래서 Z390 UD 드루블 에디션 이 제품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얘는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9700을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램오버 국민오버 3200까지 해주면 금상첨화조 하실 줄 모르신 분들 제 영상 보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램은 동일한 삼성넷 쓰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 동일합니다. 여기는 EMT 끊어놨네. 왜 EMT 끊어놨어요? 여러분이 가격 비교하시라고 2만원 더 주고 AS 좋은 EMT를 가느냐 2만원 아끼고 그냥 팰리스로 가느냐 두 개 성능은 똑같습니다. 뭐 온도나 소음도 거의 똑같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교를 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SS도 똑같고요. 파워도 똑같습니다. 다만 케이스만 변경을 했어요. 아까 그거 설명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이 상단 순행을 달고 튜닝의 물을 넣고 싶으면 이 케이스를 쓰라고 S830를 넣어뒀고요. 9700이 전력제한 해제만 해도 상당히 발열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그냥 순행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공랭으로 꼭 쓰시겠다면 적어도 트리니티급으로 추천드려요. 트리니티 화이트 정도 쓰시면 공랭으로 5전도 커버는 되지만 온도는 게임을 하더라도 80도 가까이 찍히긴 합니다. 문제될 건 아닌데 찝찝하잖아요. 최근 출시 고사용 게임을 244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없이 FHD 환경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FHD 상호 플레이 시에도 옵션 타입을 조금만 표시 안 나는 옵션만 내려서 쓰시면 100초 중반 프레임 정도 나와요. 그래서 2060과의 성능 차이도 제법 있는 편이니까 확실하게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갔다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게이밍 머신을 사용하신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나오는 게임 전보다 크게 불편함 없이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사실 가격이 너무 확 뛰기 시작해요. 어? 240 뭐 이런 거 왜 없어요? 260 왜 없어요? 밑에 적어뒀죠. 170만원대 AMD에서 2080 Ti를 선택하면 250일 거요. 180만원대 인텔에서 다른 경제 다 똑같이 하고 그래픽 카드만 2080 Ti를 선택하면 26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또 200만원대 왜 없나요? 2080 Super를 선택하면 200만원대인데 2080 Super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워낙 2070 Super랑 성능이 근접해 있고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체감을 느끼실 거면 어지간해서는 바로 2080 Ti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 중간 견적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280에서 320만원대 인텔입니다. 얘네부터는 이제 4K 옵션 타협하고 즐길 수가 있고요. 혹은 QCD 144도 어느정도 즐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CPU는 9700 KF를 넣었어요. 근데 이 KF를 정품하고 벌크가 있는데 CPU는 잘 고장이 나니까 어지간하면 벌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4만원 차이가 나는데 4만원 아끼시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추가 오버클럭을 안 하신다면요. 만약에 오버를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찝찝함에 정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벌크는 이거 수율 확인해서 파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9700 KF 9900을 안 넣는 이유는 여기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게임 프레임이 5% 내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많이 차이 나도 그냥 9700 KF면 2080 Ti 2080 Super 잘 커버합니다. Z390 어로스 엘리트를 넣었는데요. 얘 국민오버하기에는 충분하고 보드도 안정적이고 이쁩니다. 전원부도 저 가격치고는 괜찮아요. 다만 램오버가 다른 보드에 비해서 다소 안 되는 형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램오버를 조금 더 각잡고 하시겠다면 프라임 Z390 A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Z390 타이치를 쓰세요. 에즈락? 에즈락 별로라고 들었는데요. 에즈락 타이치와 팬텀 ITX는 탈자락이라고 불립니다. 에즈락이 나은 실수죠. 이 제품은 괜찮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내가 삼성 램으로 수동 오버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XMP 적용하는 방법 제 영상에 쓰니까 패트리오트 바이프램 사서 그냥 3200 적용해서 쓰기만 해도 게임 프레임이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배그 혹은 롤 이런 애들은 차이가 좀 나요. 가격도 삼성 램에 비교해서 생각보다 그리 비싸진 않아요. 이쁜데 뭐 박렬판 4, 5만원 주고 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80 TR를 넣었어요. 리드텍 윈페스트를 넣었는데 이 제품 3펜 제품이고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리고 옆간지는 LED가 들어오긴 한데 사실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 리드텍 끈 없는 이유가 AS가 좋아서 리드텍을 넣은 거지 여러분이 돈 여유만 있다면 지금 제가 320이라고 적었는 거 왜 320이라고 적었냐면 에브가 제품이 3, 40만원 더 비싸거든요. 돈 여유가 있다면 사실 강추하는 제품은 FTW3 울트라 게이밍 혹은 호프 이런 애들을 추천합니다. 저소음으로 쓰겠다면 트리오도 괜찮고요. 어쨌든 빡빡하게 280으로 2080 TR를 쓰시겠다면 이 리드텍 위임패스트를 추천드립니다. SSD는 제가 플러스를 체크해놨지만 사실 에버와 에버 플러스 차이는 매우 미미하니까 그냥 에버 가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쓰기 속도 빠른 거 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만 에버 플러스로 넘어가시고요. 파워도 동일하고 케이스는 변경이 되었어요. H500 여러분이 요새 커맨더 케이스 200mm 달려있는 거 그거 많이 물어보고 가디언 1000 케이스도 많이 물어봐요. 똑같이 200mm 전면에 달려있으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제가 다 조립해봤는데 이 쿨러 마스터가 펜은 잘 못 펜이 아니라 쿨러는 잘 못 만드는데 케이스는 진짜 잘 만들어요. 셋 다 비교해봤을 때 확실하게 품질은 이 H500 RGB가 좋습니다. 가격도 비슷하니까 저는 이 제품 강추드리고요. 얘가 단점은 튜닝 메모리가 너무 높은 거를 못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바이퍼 메모리는 간섭이었습니다. 그거 티포스 메모리 있죠. 팀그룹 디포스 걔도 간섭이었거든요. 델타 제품만 그 제품도 사용하고 여기에 L240 쓰고 이 케이스 쓰면 전부 다 뭐다 연동이 됩니다.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쁘기도 하고 쿨링도 괜찮고 밸런스도 좋고 게임도 잘 돌아가고 그런 것 치고 생각보다 덜 비싸고 이 세팅을 완전 추천드려요. 총 합계 금액은 허리케인 제품 썼을 때 280만원 FTW3로 변경했을 때는 320만원에 가깝습니다. 이 위에 버튼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부터 웬만한 게임 돌아가는 최상위 게이밍 PC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위에 거 두 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3천 아니 3천 아니 3천 아니 3백 3백 9십만원 대 AMD 얘는 왜 넣어놨냐면 순수 게이밍 유저가 아니고 게임도 하고 방송도 하고 원컨방송 혹은 작업도 하고 다 하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3천 9백 9십 마티스 가는게 좋아요. 얘가 12코어 24세레드잖아요. 현존하는 일반 데스크탑 제품들에서 가장 최강자입니다. 특히 3천 9백 9십이 11월달로 미뤄진 만큼 당장 급하신 분들은 저거 빼고는 대안이 없죠. 가격이 정품하고 웰트팩하고 거의 동일해졌기 때문에 정품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X5층은 어로스 엘리트 보드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튼실한 전원부를 원하시면 프로 정도로 가면 괜찮아요. 어로스 프로 전원부가 좀 더 좋아졌고 보드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레모버가 100정도 더 잘 들어갑니다. 아 그래도 나는 예산 너무 빡빡한데 하신 분들은 그냥 프라임 X5층은 P로 가도 됩니다. 다소 전원부가 부실하긴 하지만 방열판 디자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위에 플라스틱 덮개가 없거든요. 온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충분히 전력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보드 X5층은 P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위에 거 좋은 거 많은데 걔네들 사실 돈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차이가 안 나니까 어지가면 이 3개 선에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진짜 비싼 거 보시겠다면 타이치 에이스 마스터 정도까지 보시고 위에 익스트림은 아니면 혹은 갓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램 용량이 늘었어요. 16기가 2개를 넣고 32기가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 용도로 쓰거나 방송 용도로 쓴다고 분명히 표기를 해놨잖아요. 게임만 하시는 분은 이거 사는 거 비추천이에요. 차라리 그냥 인텔 가시지 프레임이 분명히 인텔 최상위 제품이 좀 더 잘 나오거든요. 9900이라든지 9700이라든지 괜찮아요. 보통 16기가 2개 램타 18 정도에 3400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쓰셔도 괜찮고 진짜 여유가 있다면 지금 제가 체크해놨는 거 텔레렌트 G 네오 C 저 제품 가면 28800이잖아요. 저거는 3600클럭이고 AMD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XMP가 거의 적용이 됩니다. 그걸로 가시면 괜찮아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80Ti FTW3 울트라 제품 넣어놨습니다. 에브거 제품 이거 한동안 품절이라서 세달동안 추천을 안했는데 드디어 들어왔어요. 가열대가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공량주에서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왜 최고라고 그러는지 온도 소음 묵지감 외형은 근데 개인 차이지만 이 낮은 온도 때문에 성능까지 삼박절 다 갖추고 있고 거기다 AS도 좋거든요. 물론 작업을 하신다면 나는 순수 작업밖에 안한다 게임을 안한다 하신 분들은 이 2080Ti가 웬 말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게임을 나는 그러면 저사양 게임을 한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1660 가셔도 됩니다. 오로지 작업밖에 안하거나 저사양 게임 밖에 안한다 하신 분들은 그냥 1660 가세요. 1660 듀얼 V2는 V2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단가 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TI나 아니면 2060에서는 V2 사지 마세요. 이걸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SSD도 앞이랑 똑같죠. 그냥 에버 서셔도 상관없지만 에버 플러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은 제품 시선이 거 850W로 넣어뒀고요. 예산을 좀 아끼고 싶으시다면 안텍 EAG 750 가셔도 충분합니다. 케이스는 H5S든 S830 쓰든 사실 별 상관없는데 제가 프렉탈 디자인 메쉬 파일을 넣는 이유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CPU 부하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3열 라디를 넣어야 온도가 커버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도 여러분이 시네벤치 20 같은 거 돌려면 그 정도는 넣어야 온도가 커버가 돼요. 아니면 너무 높게 나와서 PBO 붓클럭이 유지가 안되고 까져요. 케이스 추천해달라 그러면 이 3열이 들어가는 케이스 S830 혹은 싼 거는 이거 혹은 프렉탈 디자인 메쉬 파이 S2 혹은 H500M 또는 H500P AD400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리안닛 011도 괜찮고요. 근데 걔는 추가 쿨러 달다보면 결국 이거랑 가격차에 별로 안나요. 미쉬 파이런 여튼 쿨러는 3열 쓰시거나 아니면 에브가 CLC280 얘가 지금 X7이라고 거의 성능차이가 없거든요. 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3900X에 적합한 일체형 순행이라고 봅니다. 2080TA 넣었을 때는 웬만한 게임 다 들어가고 UHD 중하옥 60프레임도 뿜어주는 좋은 게이밍 머신 그리고 작업도 같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게임을 전혀 안 한다. 그러신 분들은 뒤에 괄로 쳐있는 제품들 사는 거요. 점프 사고 보드는 프로 정도 사주시고 삼성 메모리 넣고 거기다 166권 넣으시고 PM9 파일 넣고 안태 EEAGE 그래픽 카드가 높지 않으니까 EEAGE 750 정도 넣으시고 거기에 이 케이스 그리고 에브가 CLC280 넣으면 200만 원 채 안 되는 돈으로 작업용 가장 좋은 CPU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 통째로요. 195만 원 정도 나와요. 작업용 왜 안 올려주냐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이거는 나는 게임밖에 안 하고 격렬하게 인텔이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400만 원대 최상 게이밍 이거 같은 경우에는 9900K 플러스요.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9700보다 프레임이 잘 나와요. 대부분 게임에서 클럭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스레드가 더 많은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Z390 탈취 에쥬인 이거 넣으면 9900K 버티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온도만 잡아주면요. 전원부가 충분히 튼실하거든요. 좀 더 높은 거 난 진짜 가격 제한 없다. 그러면 간나보시면 돼요. 사실 아펙스를 추천하고 싶은데 아펙스가 더 이상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나를 추천드리고 간나 킬러랜이 문제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기가랜 카드 하나 따로 꽂아 쓰시면 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버할 거 과거하고 이런 거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다의 확장인 3200에 CL14짜리 좀 비싼 G스킬 트라이던트 로얄을 넣었어요. 근데 그냥 로얄 골드는 너무 화려해서 저는 실버를 넣었고요. 좀 더 저렴하게 램을 고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립조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비다이거든요.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돈 안 날낄게요. 호프 아니면 에브가 FTW3 가세요. 이게 짱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정도급되면 돈을 왜 아납니까? 플러스 가서 조금이라도 더 빠른 속도를 만끽하시고요. 거기에다 파워드도 넉넉하게 넣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케이스도 AR집으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H500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900K가 3900이랑 거의 똑같은 발연량을 보이기 때문에 3열라디가 강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뭐 유진을 쓰던 아니면 크라켄 X7을 쓰던 쓰시면 될까요? 하이엔드컵은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고요. 다소 발열은 있지만 작업도 어느정도 돌아가고 최고의 게임이 컴퓨터라고 봅니다. 가격은 410만원대가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무려 33만원부터 410만원까지의 총 견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1시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목이 좀 아프네요. 지금 벌써 두세번째 찍은 거거든요. 정리해서 설명드리진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리플 달아주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견적이지만 분명히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의 견적과 비교해보고 내 기준에 맞는 가장 최적의 견적으로 본인이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조금 초보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니까요. 이유 없이 고른 건 없어요. 궁금하면 이유도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 영상은 마무리예요. 10월 건적 여기까지 길게 달려왔고 여러분 재밌게 보셨을 바랍니다. 다음번 11월 견적으로 다시 한번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